이번 시간에는 크론과 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큐라고 하는 것과 크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뭔가 하도코한 사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 이러한 기법들이 언제 사용되는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서비스에는 특별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를 끝낸 다음에 바로 동영상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동영상을 인코딩해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인코딩, 동영상 인코딩은 아주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업로드를 끝낸 후에 인코딩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를 대기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사용자의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겠죠. 그때 기획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사용자가 중간에 접속을 끊었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탈하게 됐을 때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큐와 크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배치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배치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전 시간에 CLI 시간에 이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 예제가 이 토픽을 추가할 때마다 모든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그런 로직이 중간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1명, 2명, 10명, 20명 이렇게 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사용자가 1만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명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1초가 걸린다고 하면 1만 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헤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사용자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꼼짝 막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부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용자가 토픽을 작성을 한 그 순간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토픽을 작성한 그 순간에는 사용자가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 투두 그것만을 어딘가에 기록해놓고 일단 사용자의 리퀘스트를 끊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그 작업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독립된 별도의 시스템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기다리게 하는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머신의 부하도 생기지 않겠죠. 자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적이라는 것과 비동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있구요. 사용자가 이 토픽을 추가하는 요청을 했어요. 이만큼이 토픽을 추가하는 오퍼레이션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데 2시간이 소요된 거죠. 그럼 2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형식의 동작 방법을 이 동기적인 처리라고 합니다. 즉 토픽을 추가하는 행위와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고 서버가 토픽을 추가한 다음에 이메일을 발송해야 된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응답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동기적인 처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Q라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Q라고 하는 것은 줄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여기 아주 복잡하게 사람들이 엉켜있고 그 엉켜있던 사람들이 차분하게 줄을 선 모습입니다. 왜 줄을 서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쭉 일렬로 줄을 세워서 한 명 한 명 일을 처리하게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Q라는 것이죠. 그래서 Q는 기본적으로 먼저 줄을 쓴 사람이 먼저 일을 처리한다 라고 하는 개념의 메카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해제는 이 사용자에 대한 지금 해야되는 일 처리해야 되는 일을 어디에다 저장할 것이냐면 파일에 저장하지는 않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복잡하게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만약에 그 처리해야 될 작업을 다른 별도의 독립된 머신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머신에서 이 컴퓨터로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접속의 편의성을 파일 자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작업들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큐 메세징 큐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좋아주는 전문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바로 메세징 큐잉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는 여기 스택 오버플로어에 대한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여기 어떤 분이 스택 오버플로어에다가 여러 가지 메세지 큐 서비스들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 대규모의 큐 작업이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정하셔서 구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웬만한 규모에서는 굳이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매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작업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제에서 토픽을 저장할 때마다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발송해야 된다는 사실만 일단 기록해두고 실제로 이메일 전송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치 작업을 실행하는 것은 누가 실행할 것이냐면 여러분이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이 사이트로 접근하는 사용자가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뭐가 실행하냐? 바로 크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크론은 유닉스 계열, 리눅스를 포함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스케줄러 서비스입니다. 스케줄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어떤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특정 시간에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크론에 정의해두면 그 시간에 그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실행하기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활코딩에 있는 리눅스 수업 중에 크론 편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동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서 사용자가 토픽을 추가했을 때 이메일이 발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 토픽 추가 오퍼레이션은 끝나고 백그라운드로 크론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에다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